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집밥. 반찬이 좀 많죠 여러분. 요거는 감자조림, 진미채, 어묵볶음, 콩나물, 무침, 그리고 겉절이, 오이, 소박이, 열무김치, 직접 만든 피클. 시큼한 피클. 감자볶음. 시큼한 피클. 전어묵. 시큼한 피클. 다 맞지. 맛있지. 맛있어 뭐가? 다 이거 새로 한거죠? 네 어때요? 심심한데 뭐 그게 맛있네 가문 갔으면 이제 우리끼리 밥 먹게 생겼어 우리 둘이 사이좋게 되네 오늘 정말 많이 안 딱딱하죠? 응 그리고 물효주를 마지막에 넣어야 돼 맨 마지막 그 다음에 들기름이 먹고 있는 거야 응 올리블링 맛있다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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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스파켓 치즈 딴 게 이 스타일이야 다? 응 잘한다 일단 간은 다 맞아 지금 응 음 생각맛이 나네 조금 넣는데도 생각맛이 나 다 그런건 아닌데 고기 있는게 맞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? 응 근데 김치 맛있는데? 응 어머님들도 제일 좋으실거 같아 응 요건 좀 많이 드렸어 예전에 많이 드렸어 응 그냥 이렇게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드리면 좋아 그거 맞아 한 동시에 사면은 얼마 안돼 나 20번 사면 써 어 이거 다 드렸어? 응 응 요거 요거 4개 운영을 받으면 응 으음 장빵 저의 awareness 장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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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난라 쫄깃한 쫄깃한 맛 와...